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한결 다가온게 느껴지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진이 또 땡기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 의미로 사진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이런 무선 동조기와 이런 스피드 라이트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 대를 연결할 때의 방법 그리고 두 대를 연결할 때의 방법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 대 연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무선 동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필요하신데요 우선 첫번째로 무선 동조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당연히 이런 스피드 라이트가 필요하겠죠 지금 저는 고독스 제품을 쓰고 있어서 고독스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갖고 있더라도 핵심은 똑같으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첫번째로 무선 동조기의 전원을 켜 주겠습니다 전원은 이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있죠 요거 ON으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액정에 전원이 들어온 모습인데 가장 첫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채널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셔서 이 아래쪽 스크롤을 돌리다 보면은 CH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 줄게요 자 지금 여기 CH에 위치했고요 여기서 SET 버튼을 눌러서 커서를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채널은 지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숫자 7로 한번 채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행운의 숫자 7로 맞췄고 여기서 다시 SET 버튼을 눌러서 완료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나와 주세요 자 그러면 무선 동조기는 잠시 옆에 놔두고 이제 스피드라이트의 전원을 켜 줄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스피드라이트는 고독스의 V8602 입니다 스피드라이트의 전원은 여기 있고 전원을 켜 주시면 저는 지금 주황색이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조명을 처음 사셨다 하시면 이런 초록색 화면이 뜰 거예요 이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른쪽 끝에 이 아이콘으로 된 모양 밑에 버튼이 있죠 이게 무선 설정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 화면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단 주황색 화면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 상단에 보시면 지금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안테나 모양이 뜰 때까지 눌러 주세요 주황색의 안테나 모양이 떠야 되고요 지금처럼 그리고 여기 슬레이브라고 영어가 떠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스피드라이트는 무선 설정을 할 준비가 된 거고요 제가 좀 아까 이 무선 동조기에서 채널을 7번으로 맞춰 줬죠 그럼 스피드라이트도 똑같이 채널을 7번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CH라고 써 있고 그 아래에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쪽에 커서가 하나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눌러 볼게요 커서 빠지고 커서 들어갔죠 이거를 똑같이 무선 동조기의 채널을 7번으로 했으니까 이 스피드라이트의 채널도 똑같이 7번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레버를 돌려서 숫자 7번으로 맞춰 주세요 7번으로 위치시키셨으면 여기 셋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슬레이브 옆에 A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즉 이 무선 동조기도 보시면 A, B, C 이렇게 그룹이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A에 설정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채널은 둘 다 7번으로 맞춰졌고 A, B, C 이거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피드라이트가 채널은 7번에다가 그룹은 A라는 그룹에 있으니까 이 동조기도 지금 채널 7번에 있고 그리고 그룹도 A가 있죠 이 A에 설정을 바꿔 주시면 이렇게 제가 무선 동조기에서 수치를 바꾸는 만큼 여기서도 지금 수치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했는데 수치가 안 바뀌어요 하시는 분들은 동조기 위쪽에 보시면 번개 모양의 예비 발광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면서 이때 슬라이더를 돌려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둘이 너무 가까우면 연동이 잘 안 되거든요 약간 이 정도의 거리는 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카메라에 장착을 해보고 터뜨려 볼게요 자 카메라 핫슈 위에를 열어주시고 이제 동조기를 카메라 핫슈 위에 부분에 끼워 줄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동조기를 보시면 이 단자에 금색 박음질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렌즈 방향을 향하게끔 꼽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쫙 끝까지 꼽아 주시고 잠금 버튼을 돌려서 딱 잠가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 전원을 켜주고 촬영을 해 볼게요 보셨죠? 아주 잘 연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피드 라이트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총 스피드 라이트 두 대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정말 별게 없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 무선 동조기의 채널을 어디다 맞췄죠? 7번 채널에 맞췄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의 스피드 라이트의 채널도 7번으로 맞춰 주세요 스피드 라이트의 전원을 켜시고 채널 버튼을 누르셔서 채널 쪽이 깜빡깜빡 거리죠? 이때 레버를 돌려서 숫자 7에 맞춰 주세요 자 숫자 7에 위치가 됐으면 셋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시고 채널을 맞췄으면 다음은 뭐를 맞춰야 될까요? 그룹이죠? 좀 전에 이 스피드 라이트는 A 그룹에 맞춰놨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B 아니면 C에다가 그룹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선 동조기를 보시면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C 그룹이 있죠? 이거는 무선 동조기 사양에 따라서 그룹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A 했으니까 사용하기 편하게 이 두 번째 라이트는 B 그룹에다가 맞춰 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룹 버튼 누르셔서 A, B 이렇게 맞춰 주세요 그리고 이 무선 동조기 상단에 보시면 이쪽에 A, B, C, D라고 있어요 이게 그룹을 선택하는 버튼이거든요 A 그룹의 수치를 바꿀 때는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지금 커서가 A에 들어갔죠? 이때 레버를 돌려 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B 그룹을 B가 얘죠? B를 맞추고 싶으시면 이쪽 상단에서 B 버튼을 누르고 커서가 B로 이동한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거 슬라이더 돌려서 이렇게 수치를 바꿔 주시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더를 돌렸는데 이 수치가 실시간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번개 모양의 예비 발광 버튼을 한 번 누르셔서 후레쉬를 한 번 터뜨리시고 그 다음에 바꿔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메라 전원을 켜고 둘 다 라이트가 잘 터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주 잘 터집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피드 라이트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보시면 버튼도 굉장히 많고 용어도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알게 되면 좋지만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다 알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실습을 해 보시면서 하나씩 익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인 이 무선 동조기와 스피드 라이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피드 라이트는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N 모드도 있고요 TTL 모드도 있고 멀티 모드도 있고 엄청 많은 모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N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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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